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노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병원의 상황 같은 부분들이 그렇지만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60에서 한 80% 정도의 업무로드를 감당했던 전공의들이 빠져버렸으니까 전문의들의 업무로드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뭐 거의 초죽음 상태일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분들 지금 1년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갈 요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공의 사직 장기화의 전문의도 대거 이탈 아마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떠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의 한지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던졌네요 7월 사직서 제출 전문의가 5월보다 198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필수과 전문의들의 이탈이 두드러집니다 국립암센터 이게 암센터일 겁니다 내셔널 14명 가운데 11명이 필수과 장관이 전혀 여러분들 해결책을 장관이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번아웃 때가 여러분들 떠나는 거죠 한지하 의원은 최근 국립암센터 전문의들이 진로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암환자 안전을 위해 진로 일정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들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이냐 조기용 장관은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하나는 전공의들이 없어 전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공의가 안 들어오니 그에 따른 심적 부담이 있는 것 같다 심적 부담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 부담이 가중한 거죠 그러나 전공의는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조차도 그냥 세월을 그냥 가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지 어디까지 갈지 가보고 대안은 전혀 없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이야기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른팔님 고맙습니다 이제 7개월 정도 마주지 않습니까 한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0개 의대 소속 88개의 병원 전문의 사직 현안을 분석한 결과 7월 10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문의 1451명이고 5월보다 198명이 더 늘어난 것은 나타났다 힘도 빠지고 의욕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안 돼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가 공개가 됐네요 국립암센터의 가동률이 발표가 됐네요 병상 가동률은 기존에 88.9%에 79.4% 감소하고 수술 건수는 19.5%로 감소하고 그래도 국립암센터는 상황이 좀 나은 겁니다 전국의 대부분 상급종합병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관료들은 이게 이제 의료 사태의 눈에 보이지 않은 효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의료기기업체는 또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전공의들이 고통 겪고 있고 수술 건수는 격감할 것이고 병상 가동률도 격감할 것이고 외래 환자들은 격감할 것이고 수많은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들 의대생들 같으면 3천 명이 6기니까 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거의 떠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젊은 물론 그걸 두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안 계시겠어요 그거야 자유니까 그러나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다 한 사회 가까운 리소스 자원이 비호일적으로 이렇게 낭비되는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병상 투자를 해놨으면 병상 투자의 가동률이 높아야 경영수지에 도움되고 국립암센터는 결국은 적자가 생기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야 되니까 이게 다 이런 돈이지 않습니까 사립병원 또 얼마나 사립대학병원들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보시면 경영난을 국립암센터가 겪고 있는데 다 이건 세금으로 넣어야 될까 국립대 의대들은 입원 환자는 전년도기 12.3% 적게 감소했네 수술 건수는 19.5% 병상 가동률은 9.85% 이렇게 내려갔네 당연히 내려가겠죠 외래 환자들도 많이 줄었네요 이제 환자들이 제때 특히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이 많을 때인데 대기시간이 평균 과거의 의료사태 이전에 14일 지금은 39일까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수술 진로를 보는 시간도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야 되고 수술을 집행하는 데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사를 차분하게 꼼꼼히 과학적으로 섬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다루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한 결과 나라 전체가 이러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관계자들은 고통은 고통도로 겪고 이런 난리법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국시원이 이제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전문 단체가 있네요 이 단체가 이제 국고지원이 18% 그 다음에 1년에 한 3천 명 정도 국가고시를 의사 국가고시를 응시해야 그 응시료가 72%네 그 응시료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매년 3천 명 정도 여러분들 국가고시를 의사 국가고시를 봤는데 그게 이제 의정 갈등 이후에 치료진 의사 국가고시는 347명이 응시한 거네요 매년 3천 명 정도 응시했는데 90%가 감소하니까 한국 보건의로인 국가시험원도 경영란에 봉착한 거죠 세상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 들이면서도 내가 잘 익숙하지 않거나 모르는 분야 이야기는 그 분야를 잘 아는 분들 말씀을 잘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다르게 보면 제가 지적으로 대단히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세상은 복잡하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좌파 정치인들 좌파 정권들은 대부분 지적 자만 지적 오만 때문에 사회를 어마어마하게 파괴하는 성향이 강했던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2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대로 보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계도 어마어마하게 촘촘하게 네트워크 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상급종합병원 그다음에 중형병원 개원이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의료기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런 의평원 또 그다음에 또 한국보건의로인 국가시험원까지 전부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은 가능하면 점진적이고 시간을 두고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손을 대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나라의 지도층들이 이렇게 상황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과감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단시간에 밀어붙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람들 지금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자원이 낭비가 됩니다 그거 보면 1960년생들이 정말 이렇게 하다 나라를 진짜 말아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자주 들거든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문제가 많은 거죠 자기 일은 참 섬세하게 할 건데 자기 일은 얼마나 이런 꼼꼼하게 돈이 나가되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하겠습니까 오른팔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이제 내보내고 실방송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세상이라는 게 그래도 참 살만한 게 이번에 제가 이제 이 스튜디오를 떠나가지고 외부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실방송만 할 게 아니고 그냥 원고 없이 그냥 방송을 자주 내보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고 없이 적흥적으로 특정 주제가 생각하면 바로 방송을 내보내면 아주 쉽게 또 방송을 편집해서 내보낼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외부 출장에서 배우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재미나는 것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확보하게 되면은 추저 없이 한번 실천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실방뿐만 아니고 스팟 뉴스 그냥 특정 시점에 특정 주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냥 원고 없이 그냥 제가 그냥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그렇게 논평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외부 출장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한 2주 만에 드리고 이제 어김없이 내일부터 착실하게 여러분 실방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적흥적인 그런 논평도 하고 그렇게 병행해 가지고 여러분 삶을 좀 더 풍조롭게 만드는 데 도움되는 일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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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